고마워 중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두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 국민의 90% 이상이 겪는 두통입니다 사실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두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 근데 이 두통이라는 것이 한번 생겼다가 바로 없어지면 다행인데 지속적으로 자꾸자꾸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바로 만성적인 두통입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머리가 자초 아프다면 우리가 의외로 우리의 생활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플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만성 두통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동한TV 소통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건행모라는 밴드인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서로 안소통할 수 있으니까 설명란 보시고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헌입니다 사실 머리가 아프면요 솔직히 어떤 질병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뇌 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검사해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병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두통이 자주 찾아오는 경우죠 바로 이렇게 자주 생기는 두통 만성두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만성두통의 좀 기준을 보면요 한 달 중에서 15일 이상 두통을 호소하거나 또는 뭐 1년에 반 이상, 180일 이상 두통을 호소할 때 우리가 만성두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효 없는 꼭 만성두통까지 아니더라도 자주 오는 두통, 유효 없이 머리가 자주 아픈 원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생활 습관 속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스마트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신기하죠? 왜 스마트폰 때문에 두통이 자주 올까요? 2020년 신경과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두통을 가진 약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두 그룹을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그룹이고요 한 그룹은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룹이었습니다 자 비교를 해봤더니요 두통의 빈도라든가 진통제 사용빈도, 진통제 효과들을 비교해 봤더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그룹에 의해서 많이 사용하는 그룹이 확실하게 두통의 빈도가 훨씬 높았고요 그 다음에 또 진통제를 사용하는 빈도도 15%나 더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진통제 효과를 보니까 약 10% 정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근육의 긴장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만성두통이 잘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죠 근데 고개를 숙일 때 고개를 약 15도, 15도면 조금이죠 15도만 숙여도 경취의 하중이 12kg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0도,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숙이면요 60도까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이 경취에 걸리는 하중이 자그마치 27kg나 걸린다고 합니다 27kg,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무게가 경취의 하중이 걸린다고 하니까 당연히 근육이 강하게 긴장이 되겠죠 그와 함께 긴장성 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취의 원인이 되는 두통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이 머리가 자주 아프다면 스마트폰 때문에 생길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세를 고쳐야겠죠 스마트폰을 좀 멀리 하시고 보더라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유 없이 머리가 자주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과도한 카페인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약 5만 명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가 2009년도에 발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카페인을 하루에 500mg 이상 먹는 카페인을 많이 먹는 그룹이죠 그 다음에 카페인을 125mg 이하로 먹는 그룹 적게 먹는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두통 발생 확률이 적게 먹는 그룹보다 많이 먹는 그룹이 18%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2019년에는 미국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간헐적인 편두통 성인환자 98명을 대상으로 6주 동안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한 결과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먹으면 그날 저녁이라든가 또는 그 다음날 편두통 발생 위험이 확실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카페인은 많이 먹게 되면 사실은 거꾸로 머리가 아플 때 카페인을 먹고 커피를 먹어서 두통이 완화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왜 카페인이 두통의 원인이 될까요? 그 이유는요 머리가 두통이 완화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카페인을 자주 찾게 되고 그것이 중독이 되게 되면 나중에는 카페인을 조금 안 먹게 됐을 때 바로 두통이 찾아오는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인 중독과 연결이 되어 있고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훨씬 더 빨리 두통이 쉽게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카페인 중독과 두통은 서로 악순환의 고리에서 서로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을 좀 줄인다면 만성두통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습관적으로 먹는 진통제가 오히려 만성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통 때문에 약을 먹게 되는데 진통제를 먹게 되는데 오히려 습관적으로 약을 먹게 되면 이 약 때문에 오히려 또 만성두통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바로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약물 과용 두통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만성두통의 3분의 1이 바로 이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에 따르면요 영국인들 약 100만명 이상이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인하는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죠 어떤 약인가 봤더니 우리가 흔히 먹는 두통약입니다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이죠 이런 약들 또는 아스피린 또는 이브프로펜 이러한 흔한 진통제를 쉽게 먹게 되면 그것이 두통을 잠시 낮출 수는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바로 또 두통이 생기면 또 먹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두통약을 안 먹고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어야 나중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깨트리고 약물 과용 두통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혼자 끊기 어렵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 나가시면서 두통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른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두통이 있어도 그냥 약만 먹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심하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봐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만성적인 두통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 두 번째가 과두한 카페인 세 번째가 습관적으로 먹는 진통제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만성 두통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두통 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맑은 머리로 또 건강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